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각 2를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섬세한 개념한 스킬 완성 생명각 2입니다. 강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써있죠? 24년 12월 2일이에요. 자, 이 섬세한 개념한 스킬 완성 강의 오리엔테이션 강의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 줄여서 섬계스완이라고 내가 불러주는데 섬계스완 생명각 2 이거는 기존의 섬계스완 강의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다 완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일부 추가되는 건 조금 있긴 한데 대부분 95% 이상 다 완강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 내가 설명할 테지만 생명각 2는 수능에서 거의 문제 유형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 강의로도 충분히 만점 받고 1등급 받는데 거의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아주 정성껏 잘 찍어놓고 그리고 전년도에 또 내가 리뉴얼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로 충분히 커버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조금 일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있는데 문제풀이 강의가 일부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그리고 교환 제공할 텐데 먼저 개념 설명 부분과 스킬 설명 부분은 완전히 변경 없이 똑같이 기존 강의 유지합니다. 대신 문제풀이 중에 문제풀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지난번 2호 수능용 6모 9모 수능 그러니까 24년 6월 9월 11월 수능에 받았던 이 문제 해설만 문제풀이만 선생님이 추가를 할 겁니다. 12월 이내에 보통 추가다 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게 추가되는 거야. 이게 그럼 추가되는 교환은 지금 팔고 있는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는 그 교재는 없거든요. 그래서 PDF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각 다른 별 최신 기출 빈도 요것도 업데이트 할 예정인데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규 추가 강좌는 요게 이제 파란색으로 조금 내가 달리 이렇게 구성을 좀 해놓을 거예요.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 강의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섬세한 개념 엔스킬 강의를 여러분들이 대부분 수능으로 선택해서 볼 친구들이 많을 거야. 일부는 이제 내신용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특징을 좀 알아야 돼. 자 생명과학 2는 일단 고3 때 처음 배웁니다. 고2 때 생투를 하는 학교는 극히 드물어요.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 좀 생소하고 어려울 거야. 또 하나 생명과학 1보다 생명과학 2, 다른 물리, 화학, 지구과학도 마찬가지인데 이 2 과목들이 조금 원론적인 접근 이해가 필요해요. 생명 현상이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 분자 수준에서부터 접근한다고. 그래서 어려워요. 물론 자기가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학구적인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이런 원론적 이해를 가르치는 생투 속성 때문에 너무 재밌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도 이걸 되게 재밌어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가르칩니다. 아주 신나서 가르쳐요 내가. 생 1보다 생 2를. 알겠지?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생명과학 1에 비해 교과 분량이 1.5배, 50% 정도가 더 많습니다. 외울 것도 좀 많고 생소한 내용이라.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 자 수능으로 좀 좁혀서 보면 수능 20문제가 있는데 생명과학 1은 개념형 13문제, 추론형 7문제지만 생명과학 2는 지금 이 2는 개념형이 14문제야. 한 문제가 더 많아. 그리고 추론형이 6문제로 구성돼 있어. 1, 2가 비슷하지만 13대 7이냐, 지금처럼 14대 6이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형은 다 알죠. 효과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쉬운 문제. 추론형이 논리적으로 추리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이 개념형 여러분들이 생소한 내용이라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추론형 6문제가 다 어렵지는 않아. 그런데 이 중에 한 두 문제, 많으면 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알겠죠? 특히 코돈추론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 과학, 물, 화, 생, 지, 원, 투, 여덟 과목 다 합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징그러운 문제야. 그런 문제가 하나가 나와.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생명과학 1의 가계도나 되린변인보다 조금 할 만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신용이다. 그러면 내신은 보통 3학년, 고3 1학기 때까지 이 생투를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1학기 배우는 전반부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 개념형 고수진에서 문제가 나올 거야. 추론형 일부 나오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아주 관심 있어 하는 최근 수능 생명과학 2 경향은 어떤지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지난번 수능 해설 강의할 때도 했고 연간 커리큘럼 생명과학 2 할 때도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을 좀 알아야 돼. 2.4 수능, 그러니까 23년 11월에 봤던 수능, 그때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때 서울대가 과학 2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대입 정책을 해제를 시켜버려요. 그 전까지는 2, 3 대입까지는 서울대는 반드시 과탐 2를 했어야 돼. 그러면 2, 3 대입까지는 어떤 상황이었어? 서울대가 최고 대학이잖아. 상위권 애들이, 최사위권 애들이 서울대를 목표로 하면서 2를 무조건 했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상위권 애들이 소수로 많이 투 과목을 응시했기 때문에 중하위권 애들은 2를 응시를 안 해요. 서울대 목표를 안 한 애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어렵게 냈습니다. 그래야 변별되니까. 상위권 애들만 소수 모여있는 과목이 됐으니까. 느낌이 와요. 그래서 생투가 2, 3 대입까지는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다른 투 과목 마찬가지야. 거기서 변별해야 되니까. 그리고 불리했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고 나보다 운이 좋은 애들이 있었으니까 점수가 잘 안 나왔다고. 그런데 벼랑간 2, 4 대입 2, 4 수능부터 23년 11월에 받던 수능이야. 이 제도를 서울대가 폐지.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툴을 할까. 고3 때에 비해 생소한 내용으로 1.5배의 양 많고 그리고 상위권이 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는데 이 상위권 애들이 대거 원과목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툴을 했던 생툴을 했던 친구들이 대거 상위권 애들이 빠져버리니까 툴을 하는 애들이 응시자가 확 줄고 그것도 대부분 공부를 잘 안 하는 친구들. 생각이 별로 미안한 얘기지만 없는 친구들이 꽤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이걸 눈치채고 문제를 쉽게 낸 거야. 문제를 쉽게 내도 애들이 공부를 워낙 안 해가지고 상대평가 점수 등급컷이 그리고 표준 점수가 100분위가 마구마구 변했다고. 등급컷이 되게 낮았어요. 아주 쉬움에도 불구하고. 표준 점수, 만점 표준 점수가 막 대박을 치고 100분위도 아주 높게 나오고. 이해가 돼? 그 얘기를 써놓은 거야. 2.4 수능 서울대 2 지정 해제로 난이도 점수가 대폭 변했다. 아주 쉽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 점수가 유리했다 이거지. 이것 때문에 이때 조금 난리가 났었어요. 어? 2 과목이 꿀 과목이네? 그래서 그 다음에 2호 수능. 24년 11월에 봤던 수능입니다. 소문 듣고 공부 좀 하려고 하는 애들이 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상위권 애들이 좀 옮겨와서 꿀 과목이네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원이 이걸 알고 난이도를 좀 올려요. 그런데 대폭 올리진 않습니다. 왜? 확 옮겨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또 모르니까. 불안해서. 또 원과목 열심히 했던 그게 있으니까 확 옮겨오지는 않아요. 난이도 약간 상승시켜줍니다. 평가원이. 그래서 변별을 적절하게 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쉬웠습니다. 이때가. 지난번이야. 24년 11월에 봤던 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모집단의 수준이 상위권 애들이 좀 옮겨왔기 때문에 약간 올라가요. 그런데 이것도 여전히 엄청 예전처럼 투과목 필수 시절처럼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한 건 아니었어. 그래서 24수능과 25수능 2년간 최근 2년간 생명과학 2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특히 24는 더했고 25는 조금 상대적으로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 점수 즉 등급컷 표준점수 100분위가 불리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유리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생투가 여전히 괜찮다라고 하는 인식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사탐과탐 어떤 걸 봐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가 됐어. 대입제도 정책 변화에 따라서. 그런데 과탐의 가산점이 있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 일부 사회권 대학은 투과목의 가산점을 더욱 많이 줍니다. 그래서 투과목 생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흐름 경향이 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게 될 2호 말고 이제 26수능 25년 11월에 보게 될 수능은 어떠냐. 장담 못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조심스럽게 봤을 때 사회권 애들이 옮겨올 것 같긴 해요. 꽤 많이 옮겨오는 조짐이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원과목보다는 불리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리하다 장담 못하겠지만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지? 참고하시고요. 자, 수능도 또 문제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변화가 없습니다. 아까도 내가 서두에 얘기했죠? 생명과학 1은 구성은 개념형 열쇠, 추론형 7문제 이 구성은 거의 비슷하고 문제 유형도 대동소위하지만 매년 신유형 문제가 한두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2는 신유형이 아예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의 7, 8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그래서 공부하기가 편해. 그래서 기존 섬계서함 갖고만도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다만 난이도가 조금씩 변동될 수는 있다. 2, 3에서 2, 4는 급격하게 변했고, 그리고 2, 4에서 2, 5 조금 올라갔고, 2, 6도 조금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상대평가 점수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 조심스러운 예측.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죠? 나도 확정 못한다. 수능 문제에 출제하는 사람도 아니고 응시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대평가라 응시생 집단이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도 점수가 막 바뀌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결론. 이 얘기도 먼저 하자. 그래서 아까 개념형이 14문제라고 했고, 추론형이 6문제라고 했지. 14문제만 잡아도 3등급이 되기 때문에 3등급 정말 쉬워요. 개념 부분만 여러분들이 한 3개월 정도 투자해서 공부해도 3등급 나옵니다. 그거조차 안 한 친구들은 공부를 아예 안 한 거야. 또는 운이 안 좋았든지 실수를 좀 해서. 2등급이다라고 하면 이 3등급 개념형 14문제 잡고 2문제 정도 더 잡으면 2등급이 돼. 그러면 이거 2등급이 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추론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낯선 내용이라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거기다 2문제 더 잡아서 18문제 잡으면 아마 1등급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다가 만점, 20문제 전체 잡는 건 코든 추론과 같은 정말 징그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운이 작용해야지 만점이 나옵니다. 그런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만점은 생명원과 비교하겠습니다. 생명원이나 얘나 거의 운이 작용해야 돼. 시간 부족하고. 그런데 1등급은 지난 2호 수능 기준으로 생원보다 생투가 더 유리하고, 2등급도 마찬가지로 생원보다 생투가 더 할 만했어요. 3등급은 이 생원보다 생투가 훨씬 더 쉬웠고요. 그런 특징이 있긴 했다. 여기까지 얘기해주고,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워낙 소수 응시하는 과목이야. 몇 천명밖에 안 돼. 그럼 1등급 4%, 몇백 명만 사회권 애들이 유입돼도, 팍팍 상대평가 등급이 100분위가 표준점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도 꿀가복이니까 무조건 해라. 이런 얘기 못한다고. 어떻게든지 몰라. 책임 못 집니다, 나도. 그럼 미래를 어떻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투를 내가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 심사숙고하시고 소신을 갖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신이 뭐야? 나를 믿는 거지. 나의 결정을 믿겠다 이거지. 후회하지 않고. 어? 생투가 여태까지 보인다? 괜찮은 것 같아. 가산점도 고려해. 아, 정말 내가 이 원론적인 내용 재미있고 좋아. 그런 소신을 갖고 어떻게 점수가 변동되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 점수 받을 거야. 서로 그게 안 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소신입니다. 알겠죠? 이 얘기를 먼저 강조를 좀 합니다. 자, 단계적 학습 전략. 미리 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다 알 거야. 14문제 개념형, 6문제 추론형인데 추론형이 어렵죠? 이거 먼저 잡으세요. 이거 잡으면 3등급이 거의 확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이거 먼저 잡고, 무조건 이거 먼저 잡고, 그리고 이거 잡으러 돌아가는 거야. 알겠지? 이거를 정말 반복을 해가지고 실수 없이 다 잡고, 그리고 이걸 빨리 풀어내야 돼. 예를 들어 6분, 7분, 8분. 그러면 추론형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돼서 2등급, 1등급 가능해집니다. 알겠죠? 자, 내신은 대부분 개념형이 일부 쉬운 추론형이라 1학기 전반부분 할만하고. 자, 그 다음에 생명과학 2 연간 커리큘럼. 이거 영상은 내가 따로 찍어 올렸습니다. 자, 섬계, 스완 이 강의가 메인이야. 이게 대부분이야, 이게. 이것만 들어도 돼.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이 강의야. 여기에 이제 모든 개념이 들어있고, 고난도 추론형 스킬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출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돼있다. 알고 있으면 되고. 이거는 비교를 좀 해주면 생명과학 1에 섬계완과 상크스 두 개를 묶고 놓은 게 생명과학 1에 섬계완, 상크스 묶고 놓은 게 생명과학 2에 섬계스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량이 많아. 그런데 1년 내내 이것만 하면 돼. 이거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하세요. 알겠죠? 2등급, 1등급 가능합니다. 만점은요? 그건 운이 작용해야 돼. 쉽지 않은 건. 그리고 이제 개념용목이랑 퀄모의고사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강의 내용. 말한 것처럼 개념 설명, 스킬 설명, 문제풀이까지 쭉 다 들어가고 시간 배분이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야. 모든 개념, 스킬, 문제풀이 다 들어갑니다. 기본부터 심화까지. 5종 교과서 개념, 총정리. 모든 고난도 스킬. 스킬이 뭔지 알죠? 추론용 풀기 위한 그 방법이 스킬입니다. 풀이 방법. 이 스킬이라고 하는 건 논리 과정이 추론용에서는 길어요. 추론용 문제들은 논리가 길다고.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D에서 E. 논리가 긴데 스킬은 이걸 압축시키는 거야. 그래서 A나 A, B만 봐도 곧바로 E라고 하는 결론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풀이의 압축, 단축, 이게 스킬이라고 하는 건데 모든 스킬 다 다룰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평가 모든 기출 필요에 따라 교육청 일부 문제 풀이까지 다 들어가 있다. 강의 구성은 좀 독특하게 해놨어요. 개념 파트 먼저 하라고 개념 파트를 전반부로 구성해놨고 후반부는 스킬 파트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로 개념 31개 강의로 되어 있고 모든 개념 및 기본 스킬. 쉬운 건 여기다 조금 집어넣고 그리고 이거에 해당되는 문제편 교재가 있거든요. 문제편 아주 두꺼워. 기본형 문항 23개 강의 플러스 알파. 올해 24년에 봤던 6구 수능 문제는 여기다 또 집어넣거나 플러스 알파라고 써놓은 거야. 개념형 및 기본 기출 이거 집어넣고 문제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것만 해도 수능의 중하난도 열단선 문제. 14문제 플러스 기본 스킬 문제 해가지고 기본 출원형 잡을 수 있고 그러면 3등급 가능해지고 우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하시고. 내신은 이거로 대부분 다 커버가 될 거야. 후반부에는 스킬 전용 강좌가 9강으로 구성돼 있어. 알겠지? 고난도 스킬 7가지 주제로 나눠서 그리고 요거에 해당되는 심화 문제들을 다 단원별로 풀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플러스 알파. 지난번 2, 4, 6, 9 수능의 출원용 문제 플러스 알파야. 고난도 출원용 기출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문제 수능 많습니다. 출원 요 유형에 따른 스킬 딜 7가지인데 DNA 연기 조성 계산, DNA 복제 실험과 계산, 붉은빵 곰팡이 실험, 코돈 출원, 전사인자 출원, 하디바인 법칙, 제한 요소와 유전자 제조. 이 중에 DNA 복제 실험과 계산은 잘 안내요. 되게 쉽고. 붉은빵 곰팡이도 요거 잘 안내입니다. 최근에. 요것도 쉽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다가 하나가 더 돌아와서 여섯 문제가 주로 최근에 나온다. 알겠지? 그걸 집중적으로 내가 스킬로 연마시켜 줄 거야. 고난도 한 다섯 문제 되는 거. 기본 유형은 내가 앞에다 집어넣었다 그랬어. 다섯 문제 정도. 그러면 2등급 이상 가능해지고 요거는 계속 반복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알겠지? 자, 수강 대상은 생투수능 응시생, 내신용 하려고 하는 친구들, 그리고 상중하 모두 만족할 거예요. N수생, 고3 모두 만족할 겁니다. 자, 교재 소개. 세 권한 세트입니다. 작년 나왔던 그 표지 디자인인데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생명과 원과 표지 디자인이 좀 달라. 오히려 이게 더 예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야. 자, 그렇게 되고 본교재가 있고 문제편이 있고 문제편이 좀 두꺼워요. 자, 그리고 서브노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숙제 교재가 있는데 이거는 PDF로 수강생은 모두 다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해 놓을 겁니다. 본교재로 수업을 들으면 돼요. 개념과 스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편으로 여러분들이 개념 설명할 때는 단원별로 개념형 문제들 풀고 스킬 강의 듣고 난 다음에 단원별로 그 스킬에 해당되는 추론형 문제 풀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2, 3, 2, 4 기출 문제들, 평가원 기출 문제들 그리고 플러스 알파, 2호 기출은 PDF로 제공할 겁니다. 교재 따로 없어요. 알겠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서브루트는 선생님이 생명과 원과 똑같아요. 강의에서 하는 이 구슬 내용 판서 내용을 예쁜 손글씨로 해 놓은 거야.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필기하느라고 수업 흐름을 깨트리지 말라고 편의를 봐주려고 해 놓은 거고 복습용으로 또 좋습니다. 포켓 사이즈, 작은 사이즈 스프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복습하면서 공부하라고 이거 서브루트 같이 패키지로 묶여 있습니다. 숙제 교재는 백지 복습, 누적 복습인데 PDF로 제공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내가 중간에 활용 방법 알려줄 거야. 자, 본교재 올 칼라로 이렇게 잘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거 요약 정리, 진단 테스트, 개념 확인 문제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본교재 이런 거 여러분들이 쭉 하시면 되고 그리고 뒷부분에 고난도 스킬 7가지가 이렇게 아주 일복 요연하게 논리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문제편에 기본편과 심화 심화라고 하는 게 추론용 문제들이야. 이런 거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뒤쪽으로 가면 2, 3, 2, 4 기출은 모의고사 형식으로 또 구성을 해 놨어. 이거 내가 나중에 강의하면서 설명해 줄게. 그리고 2, 5 기출은 PDF로 제공할 거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목표 풀이 시간도 좀 해 놨습니다. 자,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서브로트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손글씨로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숙제 교재, 백지 복습과 혼자 하는 거야. 누적 복습 PDF로 다 제공해 줄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생명과학 2, 섬계스 1. 저는 정말 생명과학 2 애정을 갖고 있고 학생들 끝까지 책임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정말 열정적으로 다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하시고 수능 그리고 내신에서 좋은 결과 얻기 바랍니다. 강의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